우리 대학은 지난 5월 1일 100주년 기념관 한상은 라운지에서 재학생 150여 명을 대상으로 국내 유수기업에 취업한 선배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있어하는 그 일에 내가 몰랐던 장단점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취준 이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극복해 나갔는지 하는 그런 노하우들을 얻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줄 선배님들이 보는 원문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고맙고 또 기대를 많이 합니다. 멘토로 참석한 SYL은 우리 대학 졸업생 200여 명이 자발적으로 만든 젊은 동문 네트워크로 이번 행사에는 25명의 멘토가 참여했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제 자신을 아는 거거든요. 제가 어떤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어떤 거에 제일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뭘 잘하고 뭐가 부족한 사람인지를 굉장히 잘 파악을 해야 취업 지원팀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간담회는 멘토 선배들이 참석 학생들에게 취업 노하우와 취업 경험을 주제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선후배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실제로 현직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선배님을 만나뵙게 되면서 현업에 대한 실질적인 얘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저도 이제 빨리 취업을 해서 후배들에게 이런 좋은 얘기를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민들 화이팅! 승민들 화이팅! 승며! 화이팅! 승민들 화이팅! 승민들 화이팅! 승민들 화이팅! 승민들 화이팅! 승민들 화이팅!